대한민국 메시지 왜 안 들려요? 티티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잘해주시는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진득하게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꽁지님 한 번 근처에 사시면 또 보실 분들이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PT를 어떻게 자세하게 봤는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근데 늦어버렸지. 지각쟁이요. 선생님 근데 잘 지내셨어요? 왜? 오 춥다. 스트레칭 스트레칭. 등이 아주 그냥 또 잔뜩 굽어버렸어요. 알겠어요. 접지 말고, 따님, 설렙어. 스트레칭 narc. 하나, 둘, 셋. 5, 3, 4, 5, 6, 6, 7, 8, 8, 9, 8, 9, 9, 9, 10.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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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오케이. 함께 굿으시겠어요? 하나, 둘, 셋. 왼쪽 어깨가 안좋아가지고 어깨 가져올 때가 줄인데 네 4 4 4 4 4 4 5 5 5 이렇게 다리 와이드 어떻게 안나올게? 하나 둘 셋 하나 얼찜이 한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 앞다리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1 1 1 1 2 1 2 3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5 3 3 4 4 5 5 웜업 웜업 밀다 웜업만 할거고요 스쿼트 조금 할거고요 여기서요? 여기서도 스쿼트 할거고요 패드 입고 있어요 패드 입고 있어요 니킥 하면서 프레스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어이구이구이구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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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뭐 Raj 셋 넹 넹 아기 떡갈비 둘 셋 넹 넹 넹 넹 넹 넹 그리고 초코파운드 케이크 하나 먹고 맛있었습니다. 팥 앙금이 들어있었고 집에 가서 과일주스나 먹으려고요. goddess가 잘айн бр colors에 있는 논의께서 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도화 아, 뜨거워. 뜨거워. 기본 따로 스톱 한 번 하고 무게 한 쪽에만 달게. 에엥? 네, 조금 더 오른쪽에만 무게가 신렸을 때 지금 신나서에서 차이를 조금 느끼고 좀 더 많았을 때 훨씬 더 복부 힘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크리스마스 알았어요. 당일에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. 일도 알아? 아니, 일을 해야지. 집 청소하고 혼사에 좀 있다가 어, 혼자 있었어요? 네. 남편이 시댁으로 아기 둘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좀 쉬어. 그래서 오랜만에 솔로 크리스마스 stuff 아니, 근데 망행이к 방되니까 그냥 아기들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. 사진 돈 뺏기로 천천히 한 거예요. 호호호호 뭔지 알겠다. 한국략 오 이 느낌 되게 신기하다 왼쪽은 좀 더 신기할 수 있어 갑시다 키로수 바꾼거 아니죠 닭이 암시 거룩어요 이거는 지금 아기보다 가볍다 잔치 아 까먹음 그렇다 호흡 넹 대신 4개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그쵸 넷 그쵸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하나 그쵸 한 번 세개 그쵸 마지막 하나 그쵸 둘 둘 둘 셋 넷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다음에 혹시 무게 울리면 자재가 좀 틀어질 때 셋 넷 넷 넷 넷 오케이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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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차의 쇼핑 보여드렸다는 연예인인였습니다 조금만 더 인사 인사 오케이 같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쵸 두 개 두 개 바이 킹 잡아 두 개 다이집 두 개 두 개 바람 이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대박 힘들어. 이미 잔뜩 조져나가지고. 자세야 너무 좋아지겠다. 어휴 종이 완전 진짜 좋은데. 움직이는 진짜 많이 있네요. 3, 2, 3, 4, 5, 6, 7, 8, 9, 마지막. 오케이 조심히. 으악. 왜 안 들려요? 어! 조금만 내려왔다가. 다시 업. 오 너무 무거운데? 9, 2, 복부 멀어. 머리 대세요, 셋. 4, 5, 6, 6, 7, 8, 9, 10. 하나, 다섯 개까지 힘내라, 둘. 존경을 왜 씻어? 다섯, 힘내라, 여섯. 후, 다섯. 후, 일곱.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풀로 찍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 죄송한데, 혹시 꽁신님 아니에요? 어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? 와, 안녕하세요. 구독자이신가요? 네. 어, 감사해요. 인사해 주셔가지고. 아, 저 생얼인데 그래도. 해주셔가지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미지발 참아서. 3분이랑 인사를 했더니. 뛰고 갑시다. 오랜만에 왔으니까. 네. 뛰고 가자. 또 이렇게 뛰게 되면 머리 무조건 풀리거든요. 풀고 뛰는 게 정답이에요. 갑시다. Rocco. 레전드. 아. 어. 레전드. 아. 0. 사ta. 아. 그리고 ,, 그, 나는 그녀와 함께 그러나, 나는 그녀만 entrer vivo. 스며맛. 나는 그녀만을 좁아도 let 설정보단. 저는 그녀만을 찾아, 정말 고소해요. 너무 고소해요! 와, 왜 지금 대박 맛있어? 감사합니다.